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먹어볼까 싶어서 하네? 해츠 빅턴!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학생이 된 말도 안 개학 방송 부원 6명! 구칠즈! 화이팅! 탈출! 거미! 둘째! 막내 크로스! 아 이게 싫어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숨이 나지야 아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여기 뺀다. 진짜 엄마 뺀다. 여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프레시 비추면 펑치는 거 아니야? 꼭 그럴까? 준비하셨으면 소리가 나갔다. 준비하셨으면 소리가 나갔다. 아, 이거 뭐야? 왜 이럴까? 이곳에서 마음이 들으며 뜻까지요. 카세트. 카세트. 라니오에 카세트. 테이프를 꽂고. 자노동화의 마트를. 녹음을 마친 후. 테이프를 대감기에서. 동작부터 재생하면. 생존기 테이프를. 목소리가 미쳤나 봐. 죽겠다. 목소리가 미쳤나 봐. 죽겠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걸 다 들고. 앉아서 곳까지 가서. 들을게 어때? 잠깐만 세준아. 진짜 앞으로. 문을 닫고 올게. 그럼. 미쳤다. 이 문을 계속 같이 있어도. 아 그러네. 우리 발목 닦아도 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봐. 책 책. 책 꺼내야지. 제가. 책 꺼내야지. 책 꺼내야지. 수이사. 물 나왔다. 들고 있어. 자 뭐 어떡해. 오 마이 갓. 진짜. 아 힘들다. 갈게. 소녀는. 빨간 구두에. 이끌려. 춤을 췄다. 밭에서도. 초원에서도. 비가 오나 맑으나. 밤낮으로. 제일 무서운 것은. 아 깜짝이야. 밤에. 춤을 추는 일이었다. 춤을 추던 소녀는. 춤을 그만 추려고 했으나. 빨간 구두는. 춤을 추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곧 죽는구나. 이제 곧 죽는구나. 결국 소녀는. 자신의 발목을. 잘라내고서야. 우리 발목도 생각 잘린 거 아니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케이. 됐어. 이제 런 할 준비해. 런 할 준비해. 이거 딱 틀면. 대감기.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뭔데 뭔데. 뭐야 움직여. 야 너 미쳐봐. 무섭잖아. 미쳐 미쳐. 이게 더 무섭잖아.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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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주문은 빨간 구두에 입고. 주문 척도 안 했고. 안패서. 하아. 하아. 비가 나. 날 거냐. 마이 갓. 다 깠고. 밤에 출신. 잠시 흘리고. 주읍 주는 성은. 추운을 그만 주려 있으나. 열랑 구두에. 있죠. 추운을 그만 주려 있으나. 주읍 주는 것으로 예상으로. 결국 소년을. 자신을 말린게 작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이거 뭔데 근데? 몰라 들고 왔어 잠시만 기다려 뭔데? 아 왜 그래 왜 그래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나갈게요 나갈게요 잠깐만 이 앞에 있는 거랑 막히지 야 어떡할래? 2백으로 남았을 텐데 그거 어떡할래 형 뒤로 남았으면 어떡할래 어찌 둘쯤 한나봐 조용히 해 둘쯤 한나봐 잡혀 앞으로 가면서 둘 다 다 있다니까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갈게요 네 시작할게요 갈게요 갈게요 두 번째 텐 게임 종료 나가자 형이 앙성성해 두 번째 텐 게임 종료 생존 키트 획득 성공 아 이제 안 돼 켜실게요 가다 와 응 응원할게 창의 형 진짜 생각보다 안 무서울 거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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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야 되나 아아 들리십니까 네 아 확인해볼까요 네 좋았어 한번 확인해볼까 미션지 네가 읽어줘 네 미션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이 아저씨의 수첩을 통해 다음 이동 장소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수이 아저씨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아 조용히 다녀 얘 야 잠깐만 핸드폰 핸드폰 어 뭐야 야 수빈아 안 돼 그리고 이거 이거 읽어봐 응? 이게 뭐야? 길이네 지도의 장소에서 다음 힌트를 획득하시오 2층으로 가라는 얘기네 아 2층에 그러니까 여기 계단이 올라가서 2층에 202로 오케이 일단 휴대폰은 네가 들고 있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제 카메라를 들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안 무섭다 그럼 저희는 조용히 한번 순종 키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보자 가보자 근데 그렇게 안 무섭네 몇 번째 점을 아 그냥 올라와 조용히 조용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201호? 201호 근데 201호가 어디에 나와있을지 물이죠? 아 근데 아까 아 이쪽 계단이구나 아 이쪽 계단이구나 아 이거 라이트하면 끄어도 되겠네 아 귀엽다 퀘 diz 200km에 아 From 쯧 쯧쯧쯧쯧 와악 potential 빨리 가볼까요? 아니 저는 빨리도 타고 있으니까 이리 가야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990여가지고 여기가 290여 여기 뭐가 왜 이렇게 주사해? 뭔데? 근데 여기가 지금 201호로 가는 길들이 아닌데? 어? 여기 210여터잖아 야 잠깐만 우리 지도 잘못 봤냐? 근데 이게 구조상 지금 여기가 201호가 아니지 저쪽이겠다 저쪽 반대쪽일 수도 있어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다른 애면 되고 공부하는 분 계셨던 방인 것 같아 거의 셀프 보다 무서운데? 201호가 201호가 어딘지 아세요? 하이 안녕 208호 어? 맞네 네 말이 맞네? 아니지 수희 아저씨 말 써줄 줄은 말 그렇지 뭐란다 수희 듣고 있나? 수희! 마 자신 있나? 마 한 달 할래? 쉿 쉿 쉿 쉿 201호다 이곳에서 첫 번째 힌트를 찾으시오 힌트를 찾으시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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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요 형? 단서 찾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고 있을게요 뭐인데? 기다려 봐 아 Follow this 아닌데 나 휴대폰으로 어 야야야야 수희야 저 휴대폰 여기 아니 수연 씨 은근 저거 중압값 진짜 어마어마해 컴온 요! 어 뭐야 에이! 컷! 쑤이 아저씨 진짜 왜 어딨어? 아니 수첩이 안 보여 수첩이 안 보이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야 문 잠갔어 산이 형 습관 나왔다 문 잠그는 거 수희 아저씨 막 겉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미션지 가방 열어봐 문 잠갔거든 가방 한번 열어서 체크해보자 문 잠갔어 문 잠갔어 괜찮아 편하게 문 잠갔어 문 잠갔어 문 잠갔어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아저씨랑 비춰서 가야겠다 저거 들고 있네 같이 봅시다 안녕 수빈아 형 잡을게 반응하신다 생각보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털이 별로 안 나요 열어봐 문 열어 자 해보자 문 위에 장판 왔어요 가자 하얀!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비가 있어 지금 Про이기는 탁 됐다 저거ć 候 야야 트위다 3촌 322 3촌? 9구 3촌 왜? 3촌 뭐요? 요즘 201호 휴게실에 밤마다 노래소리가 콩콩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201호잖아 그럼 201호로 가야 되겠네 201호에 저를 확실하게 뭘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야 일단 수첩을 찾았으니까 201호에서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 이거 아주 끝장을 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수빈아 수빈아 여깄다 들어와 들어와 수빈아 미션 찾았어 어디 있었어요? 여기 미션지 앞에 왔어 생겼어 아 생겼어? 어 읽어봐 미션지 읽을게요 읽어볼까? 빅톤의 신곡 한 번으로 그렸어요 수영과 안무를 1분 안에 찍으세요 리포터는 춤을 칼에 카메라에 카메라맨은 자방 쪽 핸드폰 카메라고 영상 녹화에 성공하면 핸드폰 위치가 안 되고 아 카메라 좋아 내가 너 찍어줄게 맞지? 제가 춤춰야 되죠 1분 동안 맞는 거 같아 잡아 형이 이거 찍어줄게 아니 뭐야 귀신들이랑 셀카 찍을걸 오케이 자 해보자 후렴구만 해보자 후렴구만 해보자 후렴구만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숨 가빠지는 러브크로노그레 나나나나 빈틈없이 널 향해 이어지고 있는 걸 가슴 지는 러브크로노그레 내는 몸을 파는 내 너를 기억해 따다다다 끝 아 예스 장가성 장가성 귀신 손에 들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저기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카카리 챙겨 가자 간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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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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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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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키트 획득 성공 모든 학생들의 생존 키트 획득이 성공하였습니다 생존 키트를 찾았어요 그래 자 우리 생존 키트 야 이거 그거네 지금 우리 학교는 어 지금 우리 학교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콘텐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승식이가 제일 좋아했던 거 같아 지금 너무 하이 퀄리티였던 거 아니 승식이 형 이렇게 아드리라닌이 폭발해가지고 위에서 춤을 그냥 예 예스 이러면서 계속 추는 거야 재밌겠다 재밌겠어 재밌겠다 재밌 너무 설렜어요 진짜 와 그 개다리 춤을 계속 추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스킵을 했다는 거에 너무 아쉬움이 그래서 큰 거 같아요 이걸 깜놀 시키는 게 아무래도 제일 무섭지 처음에 엘베이에서 탑을 냈어 엘리베이터 진짜 무섭다 엘리베이터 최고였다 4층에서 이제 2층 가려고 눌렀는데 3층에서 멈추는 거야 아 뭐지 여기서 내리라는 건가 하고 내리려고 하자마자 고다닥 담아가지고 창 엘리베이터 가로막는 거야 좀비 그래서 우리 보자마자 문 닫힐 때까지 매정도 왔어 알았어 내가 그랬어 한세 한세 빨리 사다 빨리 사다 빨리 사다 빨리 사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니까 3초 뒤에 벗으라고 해서 타고 문 닫히고 하나 둘 셋 딱 열차마자 바로 옆에 맞아요 같이 타 있는 거야 같이 타 있는 거야 아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놀래켰을 때 제가 그분을 안아버렸어요 진짜로? 본능적으로 뒤로 꽂아버려고 했구나 매체 뒤로 더 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게 안았거든 안고 내게 이렇게 아예 붙어버렸어 아래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단 말이야 더 대단하다 보이자마자 무서워서 막아버린 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죄송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나가시는데 승식이 형이 그때 갑자기 그냥 따라가자 이랬어 이 형 미쳤나봐 이랬는데 난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때부터 미션이 귀에 안 들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 뭐냐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건 인정 고르지만큼 진짜 리얼했 리얼했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게 그냥 다 했었던 거 같고 한이 형이 되게 그냥 여기야 여기야 다 몰고 다녀가지고 제가 어 단서히 여기 없는데 이랬다가 막 그냥 그랬었던 거 같아 나도 오히려 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귀신을 맞다 어 맞다면 내가 도망갈까 봐 걱정했거든 내가 최근에 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하나는 살리고는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희생정신으로 어 그래서 수빈이한테 200유로에 넣어놓고 형 갈게 차서 내가 라이트로 주고 뛰어봤단 말이야 맞아 맞아 최고의 플레이는 아무래도 찬이가 문에 잠가버렸을 때 야 문 잠가서 편하게 해 이게 더 웃겨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치트키였지 치트키 아니 왜냐면 대박이었어요 한세가 아까 그 하얀 머리 귀신을 봤다 병찬이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나랑 A팀 할 때 흰색 여자를 봤대요 안 들어갔대 뭔 소리야 어 진짜로? 수녀 느낌은 아니었어 어 없었어 다 검정 머리였어 아 그래요? 저 복도에서 본 것 같아요 신생 머리 귀신이 있었는데 검은색 드레스 이미 얘 왜 이래 옆에서 나중에 한번 카메라 추후에 한번 돌려봐요 편집하면서 나오면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가야죠 VCR 판도 해주셨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공포 콘텐츠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 빅 스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긴 해 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오늘 너무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렛츠 빅톡 어 깜짝이야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워 아 깜짝이야 아니 어쩐지 야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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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간을 가지세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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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썸사 밖에 안 돼? 우와 우와 잘 보네 짚라인 타나 봐 오 마이 갓 숨어져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한이 형 여기 보여요? 저거 뭐야 진짜 난다니까? 와 말도 안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내 손 또 가져와 내 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 자 하나 둘 스마일 하나 척 짚 짚 퐁 네